물을 정화하는 각종 기능성 세라믹 볼들이 있는데요. 오늘 상품은 이 볼을 응용해서 수돗물의 염소로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아토제로 사오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염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시약을 참고하면 금방 물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특히 노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염소의 농도가 그만큼 진하다는 반증. 하지만 아토제로의 세라믹 볼로 여과를 한 물은 깨끗하게 염소가 제거되어 투명한 물 색깔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다. 설치 방법도 간단하여 주부도 간단하게 30초면 샤워기를 교체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토제로 샤워기로 이제 피부지수는 언제나 마일급! 그 장치 자체도 특허를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제품 만드는 방법까지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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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